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보건기구의 하루 권장 나트륨의 약 2배를 더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건강 돋보기 시간에서는 나트륨을 건강하게 먹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인대 성신병원 과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트륨에 대해서 건강 관련 이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이 먹으면 안 좋다, 짜게 먹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사실 우리가 짜게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가장 주된 원인은 나트륨 성분인데요. 우리가 소금이 되게 짜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소금 같은 경우는 염화나트륨이고 이게 나트륨과 염소가 결합한 결합물질입니다. 여기에 포함된 나트륨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각종 건강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나트륨은 몸에 나쁘기 때문에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트륨이 우리 몸속에서는 체액의 양을 유지를 하고 혈압을 유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신경신호 전달이라든가 근육이 수축한다든가 이런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성분인데요.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는 나트륨도 일정량 이상 섭취하게 되면 이런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혈압을 높인다든가 심장에 무리가 가게끔 하는 건강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로 인해서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그리고 심장질환이 생기기가 쉽고 혈관 분포가 많은 눈, 막막 같은 곳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염분에 대한 민감도가 서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짜게 먹는다고 해서 바로 모두 혈압이 올라가는 건 아닌데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굳이 짜게 먹을 필요가 없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염분 민감된 문제를 별도로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나트륨을 일정량 이상 많이 섭취하는 것은 건강상의 이득보다는 해로움이 더 많다는 이런 역학 연구 결과들이 이미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트륨 많이 먹는다고 조사가 됐는데 외국의 경우에도 어떤 음식들은 굉장히 짠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외국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건가요? 네, 대개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권장 상한 섭취량이 있습니다. 그게 나트륨 2g인데요. 이게 소금으로 따지면 약 5g 정도에 해당이 되고 티스푼으로는 한 티스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식이 관련 조사를 해보면 평균 섭취량은 거의 한 3.89g 정도로 2배에 가까운 수준인데요. 기준치인 2g보다 더 많이 섭취하는 사람의 비율이 80%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적으로 봐도 전반적으로 나트륨 섭취량은 적은 편이 아닙니다. 한 연구에서 66개국의 자료를 이용해서 지역별 나트륨 섭취량을 한번 추정해봤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평균, 그 자료의 전체적인 평균은 약 3.95g 정도 한국 섭취량과 거의 유사하죠. 대개는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동유럽 지역에서는 4g 이상으로 상당히 높았고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북미 지역이나 서유럽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약 3.4에서 3.8g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반대로 사하라 사막 남쪽 아프리카 지역은 상대적으로 2. 몇 g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았는데요. 아무래도 전체적인 섭취량, 열량 섭취량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게 아닌가 싶고요.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만 짜게 먹는 게 아니구나, 누구나 다 그렇구나 하면서 좀 방심을 할 수도 있는데 대개 국내 발표 자료는 우리가 시기 조사를 해서 우리가 먹었던 3.17을 기록을 하게 해서 나트륨 섭취량을 계산을 한 것이고 이 연구에서는 소변에서 나오는 나트륨 24시간 배설 양과 시기 조사를 합쳐서 나트륨 섭취량을 추정한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나트륨 섭취량이 높은 것은 사실이고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높은 축에 들어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나트륨이 어디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길래 전 세계적으로 나트륨을 많이 먹을까요? 대개는 잘 아시다시피 소금이 결국 나트륨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소금을 많이 쓰게 되고 그만큼 또 많이 먹게 됩니다. 한국 사람의 식습관에서 나트륨이 많아지는 가장 큰 원인은 국물 많은 음식, 절인 음식 그리고 각종 가공식품인데요. 사람들이 라면이나 냉면, 짬뽕 이런 국물 많은 거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 음식 자체가 나트륨 함량이 2g을 훨씬 웃도는 3에서 4g 정도에 달하기도 하고요. 간장게장 같은 경우도 한 3g 정도가 됩니다. 3g 이상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미역국이나 김치찌개, 떡볶이 모두 나트륨이 1.5g 이상은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물이 많은 음식은 우리가 밥을 말아먹거나 하면서 거의 바닥을 비운 채 다 마시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문제가 있고요. 조리하는 음식 이외에도 식품을 가공을 할 때 첨가를 하거나 아니면 식재료 자체가 나트륨을 또 많이 함유가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우리가 짠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도 음식 중에 나트륨 함유한 것이 대표적인 것이 식빵과 국수 같은 것들이거든요. 대개는 이게 소금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잘 못하시잖아요. 그런데 식빵 한 3, 4개 드시면 나트륨 1g 이상을 섭취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을 해보면 정말 생각보다 소금을 좀 많이 넣어야지 맛이 어느 정도 익숙한 맛이 나오는데요. 나트륨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음식을 조리할 때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국물 많은 음식을 섭취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음식을 하게 되면 국을 싱겁게 만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대개는 간을 할 때 팔팔 끓는 상태에 거기에 소금이나 간장을 넣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뜨거운 맛과 함께 짠 정도를 전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에 간을 할 때는 조리가 다 끝난 이후에 하는 것이 좋겠고요. 대개는 국그릇은 크기가 밥그릇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런데 국그릇의 크기를 밥그릇 크기로 줄인다면 훨씬 더 적은 양의 국물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면 같은 면류 같은 경우는 만드는 과정에서 나트륨이 첨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끓이고 난 다음에 찬물에 헹구면 그러면 훨씬 더 나트륨 함량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고요. 우리가 김치 담글 때나 깍두기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소금을 막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뿌려서 절이는데 그렇게 되면 소금 함량을 전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염도를 일정하게 맞춘 소금물에다가 그걸 담가서 절이는 게 불필요한 염분 첨가를 줄일 수 있고요. 짠맛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맛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인데 신맛, 매운맛 아니면 향이 강한 재료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좋아서 마늘이나 생강, 고춧가루, 쑥갓, 미나리 이런 재료들을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나트륨 하면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소금 아닙니까? 그런데 소금 대신해서 다른 짠맛 나는 거 있어요. 간장이라든지 이런 조미료 같은 거. 그런 건 괜찮지 않을까요? 사실 이제 얼마 전에 국내 연구에서도 같은 맛을 내게 하는데 소금보다는 간장을 쓰는 것이 훨씬 더 나트륨을 적게 쓴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와 같이 간장에는 아무래도 소금보다는 나트륨 함량은 상대적으로 적고 다른 성분들이 많이 섞여 있긴 하지만요. 이제 비슷한 맛을 내고 또 다른 음식들에 들어있는 것들을 다 합치다 보면 간장이나 된장 같은 경우에도 나트륨이 다 숨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간혹 이제 간장이나 가공식품들 중에 무가염이라는 염이 첨가되지 않았다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상당히 안심을 하고 많이 드시는데 이것은 염을 첨가하지 않았다는 것이 뿐이지 원래 가지고 있는 나트륨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유념을 하셔야 되죠. 음식에 나트륨을 아예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생활습관 중에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좀 더 현명하게 골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되게 이제 조리가 나오는 음식이 있는데 뭐 설렁탕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 우리가 간을 더하는 경우가 있죠. 소금을 더 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지향하는 게 좋겠고요. 간혹 생선구이를 간장에 찍어 먹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생선을 구울 때는 되게 소금을 굵은 소금을 뿌린 채 굽거든요. 생선 자체도 짜고 근데 그걸 간장을 찍어 먹게 되면 많은 염분을 먹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굳이 더 찍을 이유가 없겠고요. 미역이나 해초류 같은 경우도 이미 바다 속에서 짠 맛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데쳐서 헹궈서 먹으면 훨씬 더 나트륨 함량을 줄일 수 있고 각종 가공식품이 나트륨 함량이 비교적 많습니다. 그래서 영양 성분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나트륨 함량을 사전에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요. 우리가 채소나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아서 상당히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는 걸 다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칼륨 성분도 풍부하기 때문에 나트륨이 우리 몸에서 혈압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제철 채소나 과일을 챙겨 드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런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입맛을 좀 덜 짜게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해 보이고요. 평소에 저부터도 좀 소금 덜 먹어야겠습니다. 그게 맛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까지 한림대 성신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함께 나트륨을 현명하게 먹는 법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